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용접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용접하는 이유가 사실상 폼을 잡으려고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토치 각도의 움직임이 훨씬 더 한 손으로 했을 때 자유롭고 용접을 하기가 더 편하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손 선생 용접교실 4등으로 나와.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손 선생입니다. 금일은 2G 아크 용접으로 용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 영상이라든지 용접 기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선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아크 용접은 두 가지 시작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시작법은 찍기법과 긁기법이 있는데 찍기법은 찍어서 바로 용접을 시작하는 방법 긁기법은 아크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상태에서 긁어서 이제 백스탭을 이용해서 다시 들어와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개를 어떤 것이 맞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는데 정답이라는 건 사실 없고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아크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긁기법을 사용하시고 모자의 온도가 열이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찍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용접기 자체 내 스타트 전기가 있는 용접기 같은 경우는 바로 찍기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우리가 티그 용접기를 뒤집어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시작장기가 없는 이런 용접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긁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용접 자세 같은 경우는 홀더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이렇게 집게형으로 된 거 많이 있습니다. 홀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후진법을 사용할 때 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용접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용접하는 이유가 사실상 폼을 잡으려고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토치 각도의 움직임이 훨씬 더 한 손으로 했을 때 자유롭고 뭐 용접을 하기가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떨림이 많을 때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인데 두 손으로 하게 됐을 때 이 손목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이 열 때문에 손이 뜨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편한 자세에서는 한 손으로 하는 게 사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토치를 잡을 때 옆구리나 팔꿈치 같은 거 좀 붙여가지고 손이 안 들리도록 이렇게 자세를 잘 잡으셔가지고 용접을 한다. 방법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후진법과 전진법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진행 방향대로 꺾어서 뒤로 들어가는 건 후진법. 예를 들어서 진행 방향대로 머리가 앞쪽을 보는 게 전진법입니다. 보통 이지용접이나 RT용접을 할 때는 대부분 이런 후판용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후진법 기반으로 용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세랑 이런 거 교육하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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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